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누리병원 홍보대사 박찬호입니다 우선 나누리병원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10주년 행사에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10주년 기념이라는 그러한 기쁨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끽하게 됐고 또 제가 직접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나누리병원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이해관계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1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석을 못하지만 영상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나누리병원이 중국에도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로벌하게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야구선수로서 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장애에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등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운도 올라갈 때마다 도전한다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도전해야 된다 또 특히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그런 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을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누리병원의 글로벌한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기대를 성공하고 성공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으로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늘 나누리병원이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또 제가 홍보대사로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누리병원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병원 아주 필요한 병원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누리병원으로서 거듭나길 바라면서 나누리병원에 화이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리병원 화이팅!